이렇게 저희 시장에 왔는데요 시장에 감경 젓갈축제에 저희가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 꼭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시장이 열리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각설이가 와야겠죠 각설이가 와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각설이 타령을 준비했습니다 장 타령인데요 저희의 스타일로 각설이 타령을 각색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가만히 앉아계시지 마시고 저희 같이 즐기면서 무대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임새에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중고재 판소리의 본토라 그러잖아요 그럼 판소리 하면은 저희 추임새가 빠질 수 없잖아요 추임새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해보실 건데요 저 따라 하시면 돼요 헐씨구 헐씨구 두 분 두 분 하셨어요 냉장고를 빚을 내서라도 사기도 싫어해요 헐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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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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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헐씨구 하면 좋다와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헐씨구 좋다 하자 헐씨구 나 들어와요 얼씨구 저 얼씨구 나 들어와요 얼씨구 일자 한잔아 들고 나 잘한다 잘한다 일어리 송송 해 송송 외씨구 좋다 밤중 샘별이 활발이 하나 남편이 일어나서 나 진짜 무서웠어요 일자 한잔아 들고나 보니 이수용품 해 놓지 내 꿈 펄펄이 날아든다 삼자 한잔아 들고나 보니 삼원이라 삼진달에 세기 한납이 해 놓지 natmt 사usst 나 혼자 앉아 두고 나무치 우원이라 자고 나를 저는 손바퀴 지고 나나 지고 지고 자란다 곧바로나 다룬다 이 선새는 어디 나무나무나 다룬다 혼자 앉아 두고 나무치 유원이라 휴돈 나댈을 장춘 어울리나 주시고 진짜 앉아 두고 나무치 지고니라 칠석 나댈을 겨우 진명아 주시고 지고 지고 자란다 곧바로나 다룬다 니 선새는 어디 나무나 다룬다 앉아 앉아 두고 나무니 발언이라 한다 예시고 버릇하니 조시고 앉아 앉아 두고 나무니 구원이라 부인하네 국가 중간 전시구 지고 지고 자란다 곧바로나 다룬다 니 선새는 어디 나무나 다룬다 어이 시고 얼씨구 다시 얼씨구! 얼씨구! 잘하옵니다! 들어왔네! 들어왔어! 갑설이가 들어왔해 작년에 왔던 갑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하루 이래로 청축한 저장나무로 벌떡 감상하나오 도나무를 살렸던 갑설이 건나섰네 강설이 건나섰네 작년에 왔던 갑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작년에 왔던 갑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작년에 왔던 갑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잘하옵니다! 잘하옵니다! 최소한 한준 한준 안에 Punkte ètre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